너무 약한 캐릭터 국방령이는 엔지 우리는 엔지 스페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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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잘하네 아 뭐 뚱땡이 둘이나 있어 ah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디로운 오디구요 이건 원래 그거 만나오는 타이밍임 오디로운 오 큰일 날뻔 큰일이 낫네 육강령이 저런 돌려 이갈김 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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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으 뭐? 격분 넘 좋고 아니 저거 왜 플러스로 나오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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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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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목이 또 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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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가 가십니다. 내 안정성이 너무 높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주판 필요없잖아. 철하면 되지. 조개는 가면으로 재거나 할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재물 아드 핵분열 전구 공짜로 에너지랑 들어주는데 기미갈은 에너지도 안 주고 심지어 노강이면 잃고 들기까지 하는데 왓처 카드 너무 차별 심한 거 아님? 비갈 킴. 이갈 킴. 이갈 킴. 이갈 킴. 이갈 킴. 이갈 킴. 이갈 킴. 아귀. 상호. 다시는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. 왜 옆에 거 때렸지 명치만 때립니다 일단. 더블 다셨어요. 람브리미 울. 심지어 지하철은 신돌이 영군 코사이의 철도 무단 침입 신고 들어와서 프로에서 10분 넘게 멈춰 있었음. 그럼 어쩔 수 없네. 몸박이다. 빨간 놈 카드 좀 써볼까? 713줍니다. 1674줍니다. 역시 아이언 클레드 카드.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다. 아 뭐야. 들어 망했네. 왜 저런 거 왔나봐. 비아르기. 망태다 망태. 비아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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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2. 비아르기. 빙키나 어딘니 빌거 같으면 안나옴 아니 회피도약 쓸모없네 집어야되나 쓰레기 카드였네 빙빙이 만나고 싶으면 초코리타로 거북 집으면 된다고 하네요 아닌가 틀린다 틀린다 예압 쉴 때가 됐군 그래 맞아 와 프리즘 사기다 프리즘 사면 사기는 낫지 문화다 격분 중에 하나 지워야겠다 프리즘으로 대단원 뽑자 또 다른 캐릭터 판에 와서 갱판 지기는 이펙스 굳이 디펙트 군이 나설 것까지는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어? 대단원 떴다 프리즘 집으니까 외세 잘 나오는데 닌 뒤졌다 야 휘갈개 왜 안나오냐 봐봐 흠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 아니?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나? 그럴 수가 있을걸? 아 닿자 뱅 아 닿자 뱅 아 닿자 뱅 아 닿자 뱅 압률이 높긴 했는데 압률이 높긴 했는데 백퍼센트보다 높겠냐고 덧 넘기면 어차피 백퍼센트 이기는데 덧 넘기면 어차피 백퍼센트 이기는데 한상 절 힘으로 레전드 지금 단상 절 힘으로 레전드 지금 단상 절 힘으로 레전드 지금 아 펜초까지 썼으면 삼백 딜인데 삼백 딜인데 상림 대단원 마무리 아하 완넘 이쯔박스 안전 갑자기 뱅 심각 κάho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